이처럼 최근 생겨나고 있는 대기업의 초대형 아울렛 대부분이 허술한 법 규정을 이용하거나 정부와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개발사업을 통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중소자영업자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는 대형 유통재벌들을 견제하기는커녕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형 유통업체의 아울렛 진출은 수도권 전 지역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동량은 못 줄지언정 쪽박은 깨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정부가 이런 정책을 유지한다면 중소상인들의 생존은 조만간 벼랑 끝에 몰릴 전망입니다. 이어서 유원중 개공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파주의 출판문화정보 국가산업단지. 흔히 파주 출판도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2000년 전후 시작된 파주산업단지 개발은 출판과 영상, 지식정보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 2단계 산업단지 내에 롯데프리미엄 아울렛 파주점이 들어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초대형 쇼핑몰이 산업단지 내에 들어왔을까.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는 산업시설과 지원시설로 나뉘는데 이 지원시설에 들어올 수 있는 여러 업종 중에 판매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프리미엄 아울렛이 입주기업체를 지원하는 시설인지에 대해 논란이 컸지만 산업단지공단은 산업단지 내 종사자들도 이용할 수 있다는 논리로 입주심사를 통과시켰습니다. 산업단지 조합 측은 입주 조건으로 서점과 병원, 치과 등을 요구했지만 서점을 제외하고 병원과 치과는 없는 상태입니다. 산매시설 범위 내에서 업종 변경이라든지 시장원리에 대해서 되는 것이니까 충분히 자기 영업주가 판단을 해서 변경도 가능한 상황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영업범위가 산업단지를 훨씬 뛰어넘는 대규모 쇼핑몰이 이런 방식으로 털을 잡으면서 근처의 파주 금촌과 고향 덕이동 패션타운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2009년에 롯데보다 앞서 산업단지 바로 옆에 개장했던 중소기업이 만든 아울렛은 개점 2년 만에 폐업을 하고 말았습니다. 중소 상인들이 애써 피 땀 흘려 긴 세월 동안 만들어놓은 건 지금 대기업들이 사실 판 크게 벌려있고 투자해서 무슨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거죠. 다 쓸어가는 거죠. 내년 초 개장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인 현대 1호 프리미엄 아울렛 김포점. 이 아울렛도 한국수자원공사가 개발한 김포터미널 물류단지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0km 떨어진 김포시 장기동의 패션타운. 100여개 매장을 운영 중인 이곳 중소 상인들도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주에서도 그랬고 여주 이천에서도 그랬고요. 지방에서도 그렇고. 명품 아울렛은 불과 20% 안쪽으로 전개를 하고 나머지 대부분을 중소 상공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이런 국내 브랜드 위주로 전개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수천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문제는 이처럼 최근 생겨나고 있는 대형 아울렛들이 대부분 정부나 공기업이 시행하는 개발 사업의 일부로 개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의정부는 아울렛 유치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지역 상권과 중소 상인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는 대규모 점포의 터전을 정부 공공기관들이 닦아주는 꼴입니다. 도시 계획적인 방식으로 그것이 사업이 추진되면 이 도시 계획 사업이 되게 물리적인 어떤 그런 시설 사업 중심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갖는 지역 주민들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생활 환경이라든가 기존 작은 유통 자본들이 형성해놓은 이 상권의 어떤 파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검토가 사실은 제대로 안 이루어집니다. 경기도에는 이미 4개의 대형 아울렛이 영업 중이고 김포와 광명, 구리시에 조만간 개정할 예정입니다. 하남과 시흥, 의정부 등에서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대형 아울렛 개발 붐이 일고 있는 건데 과연 지역 상권이 살아남을 수 있을진 의문입니다. 롯데아울렛이 들어오는 과정을 쭉 지켜봤을 때 법도 약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지방정부도 지역 상권이나 중소상위는 안중에 없다는 사실을 진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결국 그동안 정부가 동반성장이니 상생이니 이런 걸 강조했지만 결국 말뿐인 헛구호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뉴스타파 유원중입니다.